수업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5, 6월 강의 여섯 번째 시간이죠. 건축법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이나 주택법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암기사항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암기사항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워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만 수업 들은 부분들을 반드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문제로 좀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고 내가 외운 내용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해서 외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이런 암기사항들은 이렇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암기사항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우는 건 기본이고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암기사항들 뭐 어떤 분들은 돌아서만 까먹는다 라고 하는데 다행이죠. 돌아서기 전에 까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배운 내용을 까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방치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배우고 까먹고 다시 한 번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 보는 게 나을 테고 두 번 보는 것보다는 세 번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험은 어차피 절대평가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을 꼼꼼하게 보는 것보단 여러 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충 여러 번을 보는 거죠. 처음 볼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셔서 계속 일단 반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한 130여 일 정도 남았나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내가 많은 횟수를 반복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 권의 책을 보면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니까 그 한 권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기 사항들 꼭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 자 건축법 목차부터 먼저 보면 건축법에는 첫 번째 용어의 정의라든지 총책이 나오는데 이 총책에는 이 건축법을 어디에 적용할지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기본적인 용어들이랑 건축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물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건축법은 이런 것들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 첫 번째 건물이 지어지는 대지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이랑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시험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데 가끔 출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에 건축법을 적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적용 대상물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적용 행위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겠냐라는 거죠. 첫 번째 건축할 때 건축법이니까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대수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 변경 그래서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 원칙적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어떤 규제를 받는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원칙은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허가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건축허가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군지 허가거부사유에 어떤 게 있는지 허가치소사유 그 다음에 허가제한사유 그 다음에 허가신청시 소유권 확보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건물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고 대상 건축물이란 것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합니다. 그걸 협의 대상 건축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협의 대상 건축물 그래서 원래 건물을 건축할 때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원래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 그 다음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이 가설건축물에도 마찬가지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물의 종류를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승인까지. 그 다음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되기 위한 요건들 그 다음 밖에 나가면 수많은 도로들이 있는데 그 도로들 중에서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그래서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게 있죠. 그 다음 대지와 도로 사이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그 선을 건축선이라고 부르죠.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다만 일정한 이유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축선에 관한 내용들 해서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선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 건축물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각종 면적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옆 면적 그리고 높이나 층수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런 계산 방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하면 특별 건축구역 건축협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법 최근 시험에서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런 문제들은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지역적인 부분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지역적인 내용들이 나오진 않는데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작정하고 이거 틀리라고 내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가감하게 버리시고 내가 아는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건축법 첫 번째 적용 대상물이 나올 겁니다. 적용 대상물을 그래서 일단 용어들 먼저 보면서 이거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서는 170페이지 그 다음에 노트는 44페이지 이렇게 자 보면은 170페이지랑 171페이지에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자 보면 부속건축물 보면 같은 대지의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부속건축물이라는 건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용도가 주된 용도인지 부속용도인지 이걸 가지고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구조부 뭐였죠?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바보 지주 이렇게 그 다음에 결합건축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고 리모델링 보면은 건축물이 노월을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산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주 설계자 설계도서 이런 것들 설계도서 한번 볼까요?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를 용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그래서 옆에 기출 지문이 없구나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했죠 구조계산서 시방서 설계도서 에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 감독하는 사람으로 말하죠. 그 다음에 시공자 관계전문기술자 이런 것들 됐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170페이지 맨 밑에 17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층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라는 게 나오죠. 자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 이거나 곱하기 4에서 높이가 120미터 이상 그 다음에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이거나 곱하기 4에서 높이가 200미터 이상 이렇게 또는 있죠.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 근데 옆에 작은 글씨에 보면 준초고층 건축물 이라는 게 있죠.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건축물 중에서 초고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건축 이런 것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내화구조 불현재조 이런 것들 참고로 그 다음에 발코니 근데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발코니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한옥 됐고 다중이용건축물 요걸 한번 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바로 다중이용건축물이죠. 그래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에는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 요렇게 되어있죠. 요런 것들로 쓴 바닥면적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걸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외워보면 종훈아 종훈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의숙 요렇게 의숙 요게 바로 다중이용건축물 이었죠. 근데 여기 문화집회시설에서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된다라는 거 요게 다중이용건축물 종교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로스는 바닥면적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요런 것들을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 근데 여기 의료시설 자리에 의료시설 자리에 업무시설이 들어 업무시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의료시설 대신에 업무시설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 업숙? 업숙하면 뭐였죠. 이게 공개공지 설치대상건축물 공개공지 설치대상건축물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보고 공개공지 나중에 나오면 다시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앞쪽에 있는 건 다중이용건축물 근데 요 의료시설 자리에 업무시설이 들어가면 공개공지 설치대상건축물 그 다음에 다중이용건축물은 요거 아니더라도 16층 이상이면 일단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16층 이상 근데 문화집회시설에서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요게 다중이용건축물 거기 나와있죠. 요거 가끔씩 시험에 출제를 하는거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해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아니더라도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다. 라는거 그 밑에 준다중이용건축물 이라는게 나오죠. 다중이용건축물 외의건축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거기 1000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그래서 건물의 종류까지는 다 모르시더라도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이라는거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종교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이게 위에 없던거죠.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도 없었고 운동시설도 없고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은 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위락관광휴기시설 그 다음에 장례시설 그러니까 6,7,8 10,11,12 6,7,8 10,11,12 여기 있던거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업무시더는 좀 지우고 종우나 5천원짜리 무단상품건 파는데 의숙에다가 밑에서 6,7,8 10,11,12 여기 있는 것들을 더하면 되는데 요거 잘 모르겠으면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이라는거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근데 추가되는게 몇가지 더 있다라는거죠.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객시설 그 다음에 장례시설 요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구조건축물 이라는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건데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그 다음에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렇게 보나 차양 뭐의 첨화같이 생긴 것들이 3미터 이상 이렇게 돌출이 되어있다라는 거죠. 한쪽 끝은 고정이 되어있지만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채로 이렇게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그래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것들이 건축법에서 쓰는 기본적인 용어들이고 이제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나옵니다. 적용 대상 자, 지금 171페이지 요약서는 171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건축법을 어디에 적용할지 어떤 행위를 할 때 적용을 할지 어떤 지역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 첫 번째 건축물이죠. 건축물 보시면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첫 번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래서 건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지붕과 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지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래서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번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여기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렇게 그래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도 건축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암기 사항들인 거죠.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출 질문이죠.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 대표적으로 지하상과 같은 것들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에 그래서 사무소 공연장 점포 그리고 차고 창고 이렇게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렇게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이 건축물 그런데 그 밑에 적용 제외라는 게 나오죠. 건축물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 건물은 대지 위에 지어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조금 특이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지정문화재나 임시 지정문화재 문화재라는 것 문화재 얘네는 건물이 아니라 일단은 문화재로 보겠다라는 것 문화재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것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데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들 보면은 전통 한옥 내지는 전통 건조물 이런 식으로 전통 한옥이나 전통 건조물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재는 아닌 거죠. 한옥이라고 다 문화재고 전통 건축물이라고 다 문화재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통 한옥이나 전통 건조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 두 번째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해서 운전보안시설 그 다음에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드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로 부지 위에 있기 때문에 선로 부지에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이건 지워야 되고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철도역사 서울역역사 용산역역사 이런 것들에는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선로 위에 있는 저런 시설들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유 징수시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유 징수시설 대신에 뭐 고속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들이죠.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인데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이동이 쉬운 것만 자 이동이 쉽다라고 했죠. 즉 정착이 되면 안됩니다. 정착이 되면 이때는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 정착이 되면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주작실 얘네들은 건축물이긴 하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하나 고가의 공장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하죠. 다만 건축물이지만 얘네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두 번째는 선로나 개도 부지에 있는 다음에 시설에서 운전보안시설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드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진주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구인데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그리고 마지막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 얘네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나오죠. 그 밑에 자 건축물의 용도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수업 수업 강의 옆에 보면 자료가 하나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176페이지가 보시면 대지가 나올 겁니다. 대지 건축법은 첫 번째 건축물에다가 적용을 하고 두 번째는 대지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대지에다가 원칙적으로 대지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됩니다.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 그래서 1번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2번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3번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겠다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 필지들을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만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1번지가 하나의 대지 2번지가 하나의 대지 3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전체를 묶어서 여러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지랑 3번지 중에 이 일부만을 하나 이상의 필지의 도지 일부 이 일부만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즉 빨간색처럼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요거는 큰거지 큰 건물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76페이지죠?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즉 각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라는 거 다만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가로 1번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여러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큰거지 일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큰거지 일대 에서 1번 하나의 건축물을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 건축할 때 두 번째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죠? 자 지적법 시간에 아마도 1번지 2번지를 묶어서 1번지 이렇게 합병이 안되는 경우를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집원 부여지로 다르거나 두 번째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세 번째 집안이 연속되지 않을 때 이거 합쳐가지고 하나의 필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합병이 안되죠 다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는 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의 대지로는 그래서 저기 청계천 같은데 가면 나권산과 같은 거 나권산과 같은 것들은 이거 중간에 하천이 흐르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는 없지만 그걸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면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1번에 집원 부여지 기소로 다르거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을 때 근데 위에 보시면 그 바로 위에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판 토지라고 했지만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동일할 때 합병은 안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걸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는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번째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어떤 경우든 뭐 다 돼야겠죠 기반시설은 그 다음에 네번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여러 그 뭐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가 한 필지에 꼭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5번 도로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상가 같은 것들 지하상가는 지하철역과 역 사이에 이렇게 길쭉하게 지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역시 여러 필지에 걸쳐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자 지금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뭐 할 것을 합칠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합칠 것 동그라미 합칠 것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는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처음서부터 하나의 대지로 봐준다라는 거 근데 요거랑 비교해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맨 끝에 거 볼까요 자 지금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요 노란색 부분 요 노란색 부분만 따로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1번지 3번지 요렇게 되어 있지만 요 노란색 부분만 나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다시 나눌 것을 조건으로 요 부분만 나눌 거라면 처음서부터 이 부분만 따로 떼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나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합칠 것을 조건 근데 이 노란색 부분만 하나의 대지로 따로 보는 경우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할 때 요 두 가지만 일단 좀 크게 구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묶으시면 되겠죠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원래는 개발이 안되는 토지였는데 이 노란색 부분만 따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요기만 따로 떼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봐주겠다라는 거 요게 대지 요게 대지 그 다음에 건축설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등등등이 나오죠 근데 시험에 혹시나 나올 만한 게 요 승강기 같았네요 승강기 그래서 보면은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로서라고 되죠 로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거 승강기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고층건축물에는 승강 승용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라고 돼 있죠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얘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 승강기 설치 기준인데 요거는 그냥 승강기에서 묶어서 보시라고 요쪽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비상용 승강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뭐 옥상 광장 피난 계단 뭐 이런 것들 설치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다 보고 갈 수는 없고 요런 것들 혹시 모르니까 하나 봐두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이라는 거 요 밑에 나오죠 이러한 공작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지으면 안 되고 축조신고라는 걸 하고 지어야 됩니다 축조신고라는 걸 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기 때문에 축조신고 대상이다라는 축조신고 대상 축조신고를 하고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런 공작물 축조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이라는 건 건축물과 건축물과 분리하여 분리하여 따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라는 건 건물과 분리해서 따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고 이 허가받은 대지에다가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하는 옹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허가받은 대지에 같이 건축하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따로 축조신고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라는 건 건물과 분리해서 따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책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축조신고라는 걸 하고 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보시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다 밑줄 해놓을까요 그래서 허가받은 대지에다가 같이 건물 지으면서 같이 짓는 그런 공작물들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건물과 분리해서 따로 축조하는 것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옹벽 내지는 담장 이런 것들은 2미터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은 여기 있는 것들이죠 자 이거 보면서 할까요 옹벽이나 담장은 2미터를 넘는 그 다음 탑입니다 장식탑 기념탑 첨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런 것들은 4미터뿐만 아니라 광고탑 광고판도 4미터 광고탑 광고판 그 다음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죠 이런 것들은 5미터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는 5미터 그 다음에 굴뚝 6미터 6미터 그 다음 탑은 탑인데 철로 된 탑입니다 철 철탑 통신용 철탑 요것도 6미터 그 다음 고가수조는 8미터 고가수조는 8미터 그 다음에 지하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근데 요기까지는 싹 다 이게 넘는 이었죠 넘는 넘는 인데 딱 하나 이하인 게 있죠 기계식 주차장이나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요런 것들은 8미터 이하 8미터 이하 요거 하나만 8미터 이하 나머지는 싹 다 넘는 그래서 요것들 요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옹벽 옹벽이나 담장은 옹벽이나 담장은 2미터를 넘는 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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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5 5 5 6 6 철륙 철탑은 6미터 고 8 그 다음에 나머지 두가지 지하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미터 이하 이런 것들은 지을 때 축조 신고라는 걸 하고 지어야 되는 공작물에 나간다 라는 것 이렇게 여기까지가 어디에다 건축법을 적용할지 적용 대상물입니다 적용 대상물을 이제 그 다음에 적용행위가 나오겠죠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지 그래서 자 첫번째는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할 때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에는 크게 다섯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다섯가지를 건축법상 건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첫번째 신축인데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숙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뒤에 있는거 요걸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에서 확장되어진 개념들 요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은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숙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는데 그 신축에서 신축에서 부속건축물 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숙조하는 것을 또 포함한다는 포함 포함이니까 이것도 신축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즉 여기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에 건물을 건축합니다 근데 하나의 건물이 있었는데 하나의 필지 안에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을 한 동 더 짓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러한 건축행위는 연면적의 합계가 늘어나는 겁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나중에 하겠지만 증축이라는 건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늘어나면 증축입니다 즉 한 동이 있었는데 옆에 한 동을 더 짓는다 이건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원래는 증축이다 증축 근데 이 대지에 원래 부속건축물 만 있었는데 옆에다가 새로 주된 건축물을 건축한다라는 거 원래 부속건축만 있는 대지에다가 새로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건 연면적이 늘어났지만 증축으로 보겠다라는 거 증축으로 신축으로 보는 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실수 있네 죄송합니다 다시 부속건축만 있는 대지에다가 새로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연면적이 늘어났지만 증축이 아니라 이건 신축으로 보겠다라는 거 신축으로 그래서 부속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숙주하는 것은 신축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증축이죠. 뭐든 늘어나면 증축입니다. 건축면적, 옆면적, 높이, 층수 등이 늘어나면 증축. 그러니까 단순히 층수가 늘어나는 거. 여기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원래는 1층짜리 건물이었던 거죠.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중간에 벽을 치면서 층수만 단순히 1층, 2층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런 것들도 증축이다라는 거. 단순히 층수만 늘어나도. 그 다음에 개축이라는 건 종전에 있던 건물을 해체합니까? 멸실됩니까? 해체. 개축은 여기 한자를 고칠개자를 쓰는 거죠. 이 건물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해체하고 나서 종전보다 커지면 안 되죠. 그래서 종전규모 이내에서 새로 짓는 거. 같거나 작게 짓는 거. 그 다음에 재축이라는 건 다시 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그 대지의 종전규모 이하로 새로 짓는 거. 그래서 개축은 해체하고 새로 짓는 거. 재축은 멸실되고 새로 짓는 거. 다만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 종전규모 이하로. 이렇게. U자 크기가 같죠? 그래서 종전규모 이하로. 종전규모 이하에서 새로 짓는 거. 그 다음. 이전이라는 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주요구조부가 뭐였죠? 아까?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래서 사회기둥, 최하층바닥, 자금보, 차양, 오계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래서 사회기둥, 최하층바닥, 자금보, 차양, 오계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죠. 같은 대지.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전. 이렇게. 이게 건축법상의 건축. 해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기본 개념들. 기본 개념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옆에 보면은 선생님 팁이라고 되어있죠? 그거. 그래서 원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시를 하고 나서 종전규모 안에서 새로 지으면 아까 개축이나 재축이 됐었죠? 근데 이 건물을 해체하거나 멸시를 하고 나서 더 크게 짓는 겁니다. 더 크게. 크게 지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시를 하고 나서 더 크게 지으면 이건 신축. 근데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시를 하고 나서 더 크게 지으면 그건 증축으로 보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추가적으로 이거. 신축에 있던 거. 부석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으로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그 다음에 이거. 주요구조 이전은 시험에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거고 종전에 있던 건물을 해체하거나 멸시를 하고 나서 종전규모 안에서 지으면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는데 더 커졌을 때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시를 하고 나서 더 커지면 신축.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시를 하고 나서 더 커지면 그때는 증축이다라는 거. 요게 건축의 개념이죠. 건축.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보면은 대수선 나오죠. 대수선. 179페이지. 대수선. 보면은 제가 두 가지를 일단 좀 구분을 했었는데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 내력벽. 그 다음에 우리 책이랑 순서가 약간 다르긴 한데 1번, 3번, 4번, 5번. 2번을 일단 놔두시고 1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여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요 네 가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얘네들. 주요구조부였죠.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증설 해체하거나 내지는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데 주요구조부니까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되고 허가받고 해라 이 말이죠. 허가받고. 근데 5번, 6번, 7번.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이런 것들 역시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건 증설 해체일 때 대수선은 똑같지만 수선 변경일 때. 주요구조부들은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죠. 근데 5번, 6번, 7번에 있던 것들.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이런 것들은 수선 변경 앞에 숫자가 없다라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1제곱미터 하나만 건드려도, 수선 변경해도 얘네들은 대수선이다라는 겁니다. 대수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건물의 중요한 부분인 주요구조부였죠. 근데 5번, 6번, 7번 얘네는 뭐냐는 거죠. 주요구조부보다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 5번, 6번, 7번은 앞으로 슈퍼 주요구조부 이렇게 부르죠. 엄청 중요한 거에요. 엄청 중요한 거. 울트라 이렇게 하다가 울트라는 약간 일본 느낌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슈퍼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슈퍼 주요구조부들은 더 중요하니까. 더 중요하니까 증선을 해체할 때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게 똑같다. 근데 수선 변경일 때에는 숫자에 관계없이 1제곱미터 하나만 건드려도,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이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8번에 이것도 빠뜨리시면 안 되겠죠. 건축으로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이거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숫자를 보는 건 필패합니다. 필패. 숫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가장 나중에 확인하시는 거고 일단은 나머지 것들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이거 대수선의 대상인지 아닌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옥의 피난 계단을 증설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에 해당한다. 옥의 피난 계단을 증설하는 행위는 대수선이 맞습니까? 아니죠. 주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이지 옥의 피난 계단 같은 것들은 아예 대수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이 기둥을 증설하는 행위 당연히 대수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대수선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거 8번에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이건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수선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거 따로 기억하시고 외벽 마감재료 그래서 건물의 외부 형태를 수선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한번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증설 해체라고 나오는지 수선 변경이라고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증설 해체는 이렇게 한 칸으로 다 묶여 있죠. 즉 대수선의 대상에 해당한다라면 뒤에 증설 해체가 나올 때는 이건 무조건 대수선이다. 증설 해체가 나오면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대수선의 대상이면 뒤에 증설 해체가 나오면 숫자는 볼 필요도 없고 고려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대수선입니다. 근데 이 수선 변경일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수선 변경 수선 변경 나오는데 자 수선 변경일 때 주요 구조부일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 그 다음에 외벽 마감재료도 30제곱미터 이상 근데 슈퍼 주요 구조부들은 숫자가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선 변경이 나왔을 때는 앞에 확인하시고 주요 구조부면 30제곱미터 3개 이상인지를 마지막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슈퍼 주요 구조부다. 슈퍼 주요 구조부일 때는 얘네 숫자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숫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여러번 예를 들었지만 내력벽을 내력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합니다. 증설 그 다음에 기둥을 아 주계단을 방화벽이라고 하죠. 방화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증설 그 다음에 여기 수선 이라고도 해보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해체 그 다음에 변경 앞에 있는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다라는 거 그런데 방화벽은 슈퍼 주요 구조부입니다. 슈퍼 주요 구조부 이럴 때 일단은 얘네들은 대수선의 대상에 해당하니까 마지막에 증설이나 해체가 나왔을 때는 숫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수선이나 변경이 나왔을 때는 앞에 숫자를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수선일 때 앞에가 내력벽이면 주요 구조부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화벽은 변경이 나오더라도 수선 변경이 나오더라도 얘네는 슈퍼 주요 구조부니까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숫자를 가장 마지막에 보셔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여기까지가 대수선 그 다음에 밑에 용도 변경이 나오죠. 이 용도 변경을 보기 전에 우리 앞에서 건물의 종류가 있었죠. 아직 강의 보시느라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쉬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건축물의 용도 보고 용도 변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